부산과 경남에서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 수가 각각 2만 8천 5백 명과 1만 1천 6백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지주 한국부자보고서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는 전국에 45만 6천 명이 있으며 1년 전보다 7.5%가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이 20만 7천 3백 명, 경기도가 10만 7백 명이었으며 부산은 3위, 경남은 6위였습니다. KB금융지주 한국부 자막은 5백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지주 한국부 자막은 8천 4백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지주 한국부 자막은 9백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지주 한국부터서비주행을 이렇게 회사인의 구조에 도ENTS 마주시 sesuons.